이 전복이가 아빠가 죽고 나서는 찐떡아 됐어요. 태비를 엄청 찰떡아. 괜찮아 괜찮아 엄마 먹어. 전복아. 전복아 밥 먹어. 거기 농사짓는데 가면 안 돼. 전복아 엄마 먹자. 아유 우리 쭈니야 또 왜 나아가지고. 거늘어. 전복아 밥 안 먹어. 밥 먹어. 밥 더 먹어 전복아. 전복아. 동사짓는데 가서 그려면 안 돼. 전복아기가 쫄보가 됐어요. 말라가지고. 친형제들이야 친형제들. 여기 농사짓는데 아줌마 이놈 할텐데 여기서 난리냐. 어? 자, 가만 봐. 여세. 준야! 이리 와. 준! 극성쟁이. 신나서. 이 녀석. 야. 야. 너. 야. 그리고 엄마 이부자리에 들어오는 거지. 어? 이 시키. 응, 시키. 얘네들은 친형제. 친누나예요. 먼저 태어난 누나. 아 아 전복이가 아빠가 죽고나서는 찐따가 됐어요 태비를 엄청 찰더만 괜찮아 괜찮아 엄마 먹어 전복아 전복아 밥 먹어 거기 농사짓는데 가면 안 돼 어? 전복아 엄마 먹자 아유 우리 쭈니언 또 왜 나아가지고 거들어 전복아 밥 안 먹어 밥 먹어 밥 더 먹어 전복아 너로 형 농사짓는데 가서 그듬으면 안 돼 전복이가 졸보가 됐어요 말라가지고 친형제들이에요 친형제들 이렇게 농사짓는데 왜 아줌마 이놈 할텐데 여기서 난리냐 좀 봐 여기 준이야 이리와 준 극성쟁이 살려라 이거 사냥하는 거 바라자 야 그리고 엄마 이 부자리에 들어오는 거지 어? 이 시키 우응시키 이건 친형제 친누나예요 먼저 태어났냐 누나